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로랑 외출하려고 외출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요? 아 바로가 저기서 혼자 자외선 찾은 데 바르고 있어요 그럼요 혼자서도 잘 바르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바로내는 그린핑거 써요 그린핑거 촉촉 선팩트 콕콕 찍어서 톡톡 바르는 게 놀이처럼 재밌어서 바로가 진짜 좋아요 진짜 초초 강추템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인텐시브 투명 선 맘 가볍게 발리고 백탁현상이 없어서 슥슥 덧발라주시면 진짜 좋아요 야외 놀이 나갈 때 선 로션 요건 에센스처럼 진짜 가볍게 잘 발려요 뭐 바르는 거 싫어하는 아빠들한테도 강추 자 저희는 이제 외출 준비 끝 바로 가자 가자 소중한 우리 아이 외출 전 유아선 케어는 그린핑거 썬